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땜 수위가 낮아지고 산과들이 온통 메마른 요즘.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몇 차례 비 소식이 이어져 가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내린 비로 사과밭이 촉촉이 젖었습니다. 격가지를 정리하는 26년차 과수 농민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관수시설로 물을 대야 했을 정도로 마음마저 메말랐는데 꽃대가 나올 때 딱 맞춰 내린 비가 반갑습니다. 지난 1985년 건설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117.7m를 기록했던 올해 충주 땜 수위. 끝을 모르고 내려가던 땜 수위는 이달 초부터 반등했고 지금은 1m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충주 10.4, 청주 8, 제천 5.5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뒤 오후 들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밤부터 다시 내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이달 들어 충북 지역의 내린 비는 50mm 안팎. 아직도 평년보다 10에서 20mm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틀 정도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이번 주에 가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